2층 기절 2층 기절 2층 기절 2층 기절 2층 기절 와 엄청 불리했는데 이거 이겼다 다행이다 네 잘하면 돼 핵 의심 받는 거 기분 좋지 않아? 나도 핵 의심 많이 받아 나 이렇게 하는데도 사람도 핵이라 그래 나 배그튜브 댓글 해보면 전연핵이라고 댓글 달려있어 진짜 군더더기 없이 걸포 전연핵인데 이렇게 달려있다 댓글에 근데 나 대충 속으로 왜 나 저렇게 욕할지 하면서 기분 좋아 왜 이렇게 잘해보이나 나 재밌는거 생각했어 에란겔인데 팀 멤버가 다섯명이야 그래서 차례를 구하면 한 명은 못하 다섯명으로 하자 재밌겠다 에란겔 다섯명으로 하자 만들게 보고싶어서 시작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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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판에 들어오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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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개자렉 우리 팀이다 1등 하는건가 저 못해요 초기 유저라서 그냥 2번님은 따라갈게요 배그 튜브이사면 보다가 처음으로 생목물이 새롭다 나도 새로운 아이디 보니까 새롭다 코코리님 안녕 우리는 강남 강남 강남가서 부자가 되서 나옵시다 아 포츠키도 많을 것 같은데 서버니 갈까요? 야스나 서버니 어디가 좋아요? 서버니 가요 다 살아서 가고 싶으니까 카메시키 가도 되고 저 선택장에 있어서 파이팅 살아서 마지막까지 갑시다 재밌게 차가 한 대 보이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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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차 차 뺏겼다 차 뺏겼어 시러야? 아니 님들 차 뺏겼어요 우리 한 대 있는 차 차 진짜 가져갔다니까 와우 재탄 비벼 와 진짜 많이 나오나보다 저희 팀은 플레이어관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105 가까운데요? 엄청 가까운데? 응 세울 것 같은데? 앞에 세운 애야 바로 앞집에 살아 있다 옥상에 있다 여기 본다 아니 여기 왜 보고 있어 내려가서 그건가? 방풀하냐 우리 몰래 붙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냐 붙었어? 저 바로 앞에 있어요 갈게요 저 앞에서 나무에서 있는데 수류탄 있어요? 사부님 없어요 앞에 나무에 꽈보면 될 듯? 왜 이걸 못 잡았을까 저기 배율 아무도 없죠 네 저 도트도 없어서 자기장 밖에서 쏘면은 참아나올걸 뒤로 빼는 것도 좋을거야 나무 기절 빼기엔 얘네가 다 붙어서 열일硬 워 내 목소리 현재 저기서 공격하시네 오버님 귀여워 돌아가서 오버님 봐봐 여기서 공격하고 있어 빼면 안 되겠네 오버님이 도와주고 있는 타고 집 한 명 적어줘 꿀준마고 저 없으 아 저 사실 바로 가긴 하는데 꿀집에서 안 쏘면 개꿀 야야 꿀집 기절 2층 기절 와 엄청 불리했는데 이거 이겼다 다행이다 오우 스컷컷컷 오우 뭐야 이거 뭐야 죄송해요 엄지 까비 갑시다 과장님 부트 드셨죠? 응 저 먹었어요 네 다행이다 저기 전에는 아무도 안 타고 계시네요 하하하하하하 저기요 뒤에 사부님 버려졌어 여미가 완Just 꽤 그냥 아무것도 없을까 여기 조금 조심 오겠다 일로 응 80 일로 오고 있네요 돌아서 저기 있구나 265조 다섯명 얘네 세웠어요 265도 있어요 저집에도 있어요? 주황..노란핀 앞에 여기 세웠어요 님 님들 50방이야 근데 저기 근데 265쪽에도 어 노란핀에도 조심해야 돼 저기 미쳤어요 빨리 오세요 부금먹으러 응 뒤에서 쏜다 저기 160쪽에 돌에 둘 사람 있어요 오케이 와 여기 버금 맛있다 여기 버금 3거 많아요 근데 왜 상 또 있음 여기 없으신지 오 이거 뭐야 에탑 졌지롱 와 이거 뭐야 저개도 있네 오빠님 일로 와요 여기 괜찮아 여기 안 맞아 아 먹었어 먹었어 여기 애니족도 있었거든요 너무 많다 사람이 어 근데 저 혹시 구상이 없는데 저거 뭐야 아 이 야 어 아 으 으 이건 진짜 구상 많으세요? 저 하나밖에 없어요 저도 저 앱답이 70발 있어요. 어떡해요? 저쪽에 화면 쫓기는 8개 있던데? 내가 설정을 해. 42초. 24초. 왜 이렇게 많이 살았어? 저 기어다닌다. 280. 저기 산등성에 막 뛰어다니네. 응. 아 나 이 상급을 못쓰겠어요. 800이 있는 사람. 없죠. 저기있다. 295 뛴다. 그러네. 월리트. 길이 다운. 길이 다운. 여기 280. 나이스. 아 나이스. 여기있다. 325. 어 무빙보수. 엎드리지마. 다 보여. 빵. 안녕. 왜 끝났어? 나이스. 와. 와. 좋아요. 다 살려가지고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. 수고하셨.